이 프로젝트도 201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클라인하우즈의 군자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군자동에 위치한 프로젝트인데요 두 개 필지를 합해서 약 100평대는 땅에다가 건축물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인 세대가 이제 꼭대기층에 살고 있고요 나머지는 원룸형이나 1.5룸형으로 계획을 했고요 총 19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디자인도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초기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과감하게 도전을 했고요 이 내용은 건축주분이 좀 특이하게 건축물을 설계해달라 그래서 상층부에 이렇게 메탈로 디자인을 하고 과감하게 이런 액션을 좀 취한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13년도 원룸형 또 주인 세대가 결합한 클라인하우즈의 군자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